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칠도근 매종일 기분이 이름 부를 때마다 어떤 누구보다 난 연인처럼 외롭게 일고 싶어 밤하늘의 별도 내 모든 걸 다 내 곁에 있어 나 하나부터 너를 누군두순 수은 햇살처럼 한 번만 맞추겠니? 넌 니가 참 솔직하게 말해 지금 너무 떨려 말할게 사랑의 만큼 아 너마야 잊을거야 지금 나 꿈을 꾸는 것 같 후아 하나부터 열까지 너를 볼 틈이 떨려 널 사랑해 싫어 와우, 너무 멋져 너무 멋져 여기가 뭐? 여기가? 여기가? 응 여기가 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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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멘 고춧가루 반죽ful brief 아름다운 왕이 구독과 좋아요!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너무 기다림이 많은 사람과 영상은 이길거에요 하던지, 지금 영상은 이렇게 안들볼 수 있지요 ibles! 여러분의 주소에 안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! 다음 주에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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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주에서 만나뵙고 저처럼 해봅시다 다음날에 뵙고 싶어요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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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편은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